퓸의 영웅이 슬껴, 엔지아 지금 멤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좋아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저는 원래 날로 먹는 거 좋아해요 육회랑 회 둘 다 좋아하거든요 사줘,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아, 나중에 저희 한 번 만나가지고 회집 한번 갈래요? 예, 전, Percival 미안한데 가고는 싶은데 이놈의 야로나가 빨리 끝나야 갔지 저쪽에, 그 뭐냐 서울, 서울로 한 번 오시면 진천 쪽에 맛있는 곳 있어 아니 야로나가 끝나야 갔지 제일 위험한 동네가 서울 아니여 지금 3단계인데 3단계 야로나 끝나면 한 번 봅시다 거기가 제일 위험해 야로나 끝나면 보자고 애초에 이번 년도에 내가 올라갈 계획이 있었는데 다 캔슬 시켰잖아 그기가 좋은데 연어랑, 그 뭐냐 육회 둘 다 줘요 거기에 치킨까지 줘 아, 그러면 본인이 사주시는 걸로? 좀 개꿀 마시겠구만 무한리필이야 그래도 아니, 사주는 걸로? 아니, 나 돈 없대니까 아니, 손님이 갔으면 사줘야지 아, 잠깐 가격 좀 보고 원래 이런 거는 초대한 사람이 다 사주는 거이야 돈 보고 결정할게요 하나님은 원래 호스트가 사야 되는 거야 아, 좀 기다려봐 다른 팀은 좀 봐 기다려봐 좀 메리웨터 세큐리티 컨설팅 도안 퍼시벌 도안 퍼시벌 도안 퍼시벌 도안 퍼시벌 도안 퍼시벌 메리웨터 인서젠스 데이비스 코트에 블레인 카운트에 저희 EMP 전달이 제일 문제예요 엠피 전달이 제일 문제예요 엠피 전달? 아, 그 잠입 저게 제일 극혐이에요 어허 야, 근데 저 복장은 따로 팔아? 카지노 습격 거기서 줘요 아, 거기서? 공짜로 줘요 카지노 습격 준비작업 과정 중에서 갖고 싶구만 갑시다 병원은 이거 타시고 저건 뭐야 가지 타고 가 우리 정찰병이니까 우린 이거 타고 갈게 수고하쌍 야 베레이 오프너 오프너? 뭐 따먹으려고 어허허허허허 병병 경게돋으러 지금 오프너 가지고 그리는 거야 오픈너 여기 코카이 코이 코수 할 때마다 생각나는데 진짜 뭐 병 따먹으려고? 어? 뭐 맥주 먹으려고? 뭐 콜라 먹으려고? 사이다 먹으려고? 자, 뭐 오픈 삼은 것 같잖아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판타도 맛있죠? 사이다 좋아합니다 애들이래요 하하하하 왜 내가 더 빠르냐? 완벽 아, 나 톡톡 조절하면서 가고 있거든 너무 미끄러져서 하하하하하 다 때려보는 것 같아 저럴 줄 알았다고 내가 아, 좋아 좋아 저의 흙탑물이요? 자리 잡으십쇼 사과 톡톡 사과 톡톡 톡 테이 토피카나 아이고 나 여기 가만히 있어야겠다 애들 오든 말든 그냥 가만히 그냥 휴대폰이나 맞을 것 같나 바이어 바이어라고 진짜 이거를 컨셉 제대로 이번에 줬던 군용 라이플로 한번 써봐야겠구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삐까뻔쩍한지 마우스로 해야 돼 이리 와, 연락해 언제 와 간 와, 왜 어설프트 라이플보다 집합률이 좋아가지고 잘 맞아요 언제 와 언제 와 언제 와 간다 이거 노쇼 아이가, 노쇼 아이, 시작한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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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노쇼야, 노쇼 많이 늦었습니까 많이 늦었냐고요 아니, 뭐라고 왔다, 왔다 머리 노림내내, 기가 액세스 코드에서 야, 둘 다 똑같은데 FDIB다 아, 아니다, 아니다 FIB랑 AII다 아, IAA 아니다, 아니다 그 쌍 건물에 일단 직원들 두 명 만난 거 아녜 쌍둥이 타워 은메 FIB가, 상위, 아, IAA가 정보 그거였지 아마 둘 다 하는 일이 다를걸 음, 여기는 경찰이고 저기는 정보기 왔다 FIB, 뭐 이런 클략들은? 뭐야 동료들인데 ㅋㅋㅋㅋㅋ 저기잖아 뭐야 동료 아녜 오늘의 동료가 아니, 어제 동료가 오늘의 적 오늘의 적 쟤네 서로 견제하는 놈들이야 야, 뭐 폭파 폭발 한마디로 많이 왔다 이야 야 아 야, 이게 형세판 습격이냐 레이저간 레이저간 4타군위에서 미니걸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있다 이게 현실판이여 이게 현실판이야 미래편이여 희망편 흐헤헤, 절망편 흐헤헤헤 whivo 까꿍 에, 너가 뒤지렴 넌 오케이, 헤드샷 뭐야, 다 밑에서 하고 있구나 나 혼자 위에서 놀고 있었네 오케이, 저기 끝 야, 서류가 봐 아무나 챙기면 되는 거야, 이거? 야, 근데 우리 차 어딨냐 야, 도망가자 다 타세요, 이거 훔쳤어 어디야 아이고 훔쳤어, 훔쳤어 야, F.I.B. 그 멋진 버팔로 차량 아니야, 이거? 야, 가자, 가자, 가자 나 어제까지 타고 다니던 차량인데, 이거 야, 이런 차는 어디서 구하냐 바로 옆래시 아니, 아니, G.K. 내에서 못 구하지? 못 구해요 야, 못 구해요 이거 잘 시기차예요, 근데 야, 바퀴 터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바퀴 정도예요 뭐가 어렵다고 자, 여기서 질문 우위대는 운전을 믿으십니까? 내 운전은 못 믿는데 어떻게 살아 다른 사람 운전까지 믿어? 믿죠? 봐봐, 못 믿는다니까 진짜 미끄러진다, 엄청 오프로드 차량이 아니니까 힘들어요 너 맨날 오프로드 차고 따졌니? 아, 아니요 눈 올 땐 오프로드가 최고예요 그건 인정하니 아우 드디어 산 하나 넘었네 아 이건 좀 쉬운 편이었어요 아니 산 다섯 개 있잖아 뭔 소리야 산 다섯 개 아 맞지? 야 다 깨려면 산 여섯 개 넘어야 돼 뭐야 이거 에베레스트요? 히말라의 산맥이요? 엄청 많이 넘어야 돼 이거 그런 거였던 거임 그랬던 거임 코쿠르 삥빵뽕임 코쿠르 삥빵뽕빵빠라밤꽁 코쿠르 삥빵뽕 코쿠르 삥빵뽕 오케이 양복 셋 한 명 이상한 복장 외계인? 양복 셋 외계인이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혼자 타 혼자 타 야 혼자만 무기 달려있는거 타고 있네 야 2인용 오냐? 네 2인용이에요 혼자 가 우리 나이트샤크 타고 갑시다 믿을만한 사람 차 타고 가야지 얘는 오프라이드 타이어 달아나갖고 편해요 좀 야 이거 공격이 안되네 생각해보니까 얘는 위에 미니건 날려있는데 그럼 너가 다 잡아 다 떠넘기기 오케이 니가 다 잡으면 돼잉 내 답죠 뭐 이 방송에 세계관 책임자가 나라니까 내가 가장 좋은 차라고 뭐지? 나 물건이었어? 어라? 물건이네 나 물건이었네 어이쿠 마포사 차였던거잎? 나는 바퀴 4개 달려있던 차였던거잎 알고보니까 막 그거에요? 옵티머스 프라임? 트랜스포머였던거잎? 그랬으면 나는 야 나 그럼 손가락 안움직이로 게임하는거 아냐? 너가 다 찾아봐 진짜 웃기네 아니 이제 뭐 이제 생각만으로 게임하는거지 그니까 생각만으로 해야하는데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어후에 대단한건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키보드가 있던가 어마어마하게 큰 키보드가 있던가 야 그 키보드 눌렀으면 키보드랑 눌려가지고 박살나겠잖아 그리고 그리고 막 모니터갖고 안되가지고 프로젝터로 하고 아니 프로젝터 아니 아니 영화관에서 하는거지 오우 댄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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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차 왜이렇게 빨라 저거 스포츠카 취급이라서 모르겠군 아님 이거 머슬칸데요 야 저 바퀴에다가 총 쏘면 터질란가 방탄소년단 아니요 저 방탄이에요 무기화 차량이잖아요 애초에 정말 아깝고 위에 위에 그리고 듀얼미니건 달려있어요 야 근데 이런 판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눈 오니까 앞에 안보이잖아 이거 퓨맨 연구소 다함입할 때 상대방도 안보이는거 상대방도 안보이는거 정작 우리만 안보이죠? 근데 정신형 우리만 안보여 어? 뭐야 벌써 죽여? 네 그래? 이게 시작이에요 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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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자 내려갑시다 아 하나하나하나하나 짠 잡았다 자 타세요 자 EMP 가져갈 차량 타세요 2명 하나 타시고 2분 저기에 타시고 난 이거 그대로 타고 간대요 왜냐면 얘도 공격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시체가 자꾸 트롤링해 먼저 갑니다이 나 쏘지마 먼저 가요 헬기 잡아 헬기 뭐야 어디 가세요? 산이요 날아가셨는데 날아서 산으로 난다요 헬기와 눈을 안 맞추기 위해 나는 산으로 간다 헉 헉 어허허 야 지영이 정말 좋아하리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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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서 뭐이뭐이뭐이뭐이뭐이 여기 잡갈 야 이거 전달은 어디까지 가더라? 가스 폭발 아 그래서 저기 호수 북쪽 호수다 거기 호수 그 원래 뭐냐 헬기 그 타자는거 거기 오케이 오케이 좋아좋아 아 뭐야 나 봉쇄당했어 봉쇄주 어떤 어떤 트레일러 트럭이 통째로 자기 몸으로 막고 봉쇄하고 있어요 그런가 이 팟 사이에서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게 신기하다고요 험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거봐 헤헿 그랬던 거임 흠흠흠흠 개꿀잼물 갓 여기엔 정상이 없었던 거임 헤헤헤헤 썬옥 어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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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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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피 개 까였어 헤헤헤 어 안 돼 피가 까였다고요? 어 피 개 까였어 빨간 피 봤어 헤헤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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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 까였잖아 어어 어허 어허 일부러 애들이 자꾸 총 쏜다 살려줘 라 친놈들이 총 쏜다 내가 생각했구나 살려줘 애들이랑 이상한 정질을 하고 있어요 아이런맨 어양 응 안통해 응 총맞는다 총맞는다 손 살려줘 야 다왔어 다왔으니까 제발 저리가 저리가 가고있음 나는 목적지까지 다왔어 저리로가 진짜 자체 하드모드인게.. 혼자서 나 이렇게 달려왔다니까 어후! 잠깐만 안돼! 안돼! 넌 뭔데 이거 아니.. 너 뭐니? 어허.. 너머니.. 시끄러지니까 이제 도답이 있네? 어.. 너머니.. 어.. 뭐야 메리웨드 삭제완료 어.. 너머야.. 이놈아! 기다리고! 이놈아! 뒤로 가 좋아 됐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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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요 근데 이거 점심 그 차를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 맞네 맞네 마침 4인승인데 하지만 그 안에서 쓰진 못합니다 그럼 그렇죠 그치만 가는 데까진 편하게 갈 수 있다 부스터가 달려 스토버그로 잠수기네 아 그치만 가는 데까진 편하게 갈 수 있다 아 그것도 있구나 자 그러면은 아 잠수랑 부스터가 다 있어야지 최곤거지 당연히 오케이 활기찬 네 맞아요 트레버 필립스 공항 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내꺼 어디있어? 맨껏 맨 앞에 내 차 탈서란 다 내꺼로 오는데 저거 뭐야 역시 믿음이 없나 딩이로 가라는데 일단 딩이를 한번 타야될걸? 탔다 내려야되나 일찍 주무셔야되면 일찍 주무셔도 됩니다 잠여놓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한탄 더 내려가서 뜨뜻한 물 한잔이라도 그치 어디 가세요? 왜요? 좀 아닌데? 뭐 어디로 가든 간에 공항공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시나요? 그래 그 않도록 아 저기가 더 빠른 길이구나 생각해보니깐 고속도로로 일자로 쫙 빼있으니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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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 오는 날이라고 차 운전을 뭐이니 못야아아 롤텐 딩이 한 번만 타봐 우리는 그냥 갈게 흐흐흐흫 앗 앗 앗 앗 앗 탔어? 아니 딩이 옆이야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딩이 앞에 가 이미 타고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닐걸? 타고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컷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컷신 없어 아냐 그 배에서 내릴 때 컷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 들어가기 전에 팀원이 딩이에 탈 때까지 기다리자는데 어 타고 가는 거야? 아냐 한번 탔다가 내리면 될걸? 전 그쪽으로 해갖고 그냥 쭉 오세요 직진해서 오세요 어? 어디 가세요? 이쪽으로 그냥 직진해서 뛰어내리세요 날라가야지 der 그 앞에 베 베 베 베 베 아 오오오오 오오 아아아아아아 arbe 흐하핳 덴샌 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일단 타보고, 타고 한 명이 내려봐요. 그러고 나서 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면 그냥 이거 타고 가야 돼. 야 근데 이 차... 물속에서 탈 수 있어? 야 내리면 돼요. 그래야 돼. 거기서 내리고 탈 수 있어요, 나. 차 위치만 알면. 가자. 따라라라라라라라 에에에에에에 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일단 뜯거든요, 지금은. 나 왜 안 타져? 아유, 좀 자리 좀... 아유, 아유. F 눌러보세요. 일단, 일단, 일단 타보세요. 만약에 이따가, 이거 타고 가야 되는 거면 양보해드릴게요. 탔다. 몰라, 왜 그래. 아니, 잠깐만. F, F. F. 여기 진짜 대안장 파티구나. 저 이제 한 명 내려봅시다.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어? 배로 가시지. 갑니다. 뜬다 뜬다! 저 저 저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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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먼데? 엄청 먼데? 야 그래도 차 내리면 저거 뜨네? 야 위치 떠요. 아니 뜨는 게 아니고, 저 바다 위까지 뜨린데? 이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데는 하이드로 가려진 기지에 있는 여쭤보려는 중. 잠수까지 타야 하는 것. 내 차가 질러 가고 있네. 아! 너무 벌어! 데리고 가요! 아! 고통! 오우 뭐지? 바로 옆에 짓는다 아 좋다 이거 아 이거 앞에 아무 것도 안 보여 근데 어차피 안 보여도 핑대로만 가면 되는거라서 앞에 보이니? 와 이거 되게 좋다 토레aje 와아아아 이렇게 배에서 써주시면 돼요? 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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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못 날아요 와아 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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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누가 딩이 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차량으로 저기 저 털러가는 것도 웃기다 대충 휴메인 습격을 안하지 않을까 인정 그렇지만 뉴비 키우기 할 때는 하지 않을까요? 우선 뉴비 키우기 할 때 그냥 카습으로 뺑뺑이 돌리면 되는데 신호 습격 쉬워? 네 그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근데 기초학습할 땐 요게 훨씬 좋군요 근데 이건 쓸데없이 고통받잖아 근데 그건 고통받을 일이 없거든 야 근데 그 배 어딨냐? 안 보여 앞에 보여요 앞에 보여요 안 보여 맵에서 보여요 맵에 이게 이게 휴메인의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망할 그 망할 그 뭐냐 그 의신등 이게 비행...그 뭐지? 비행기도 못 타겠는데 아 이거 비행기란나 그거 전투기도 못 타겠는데 전투기 타라고 하고 있지 않나 막 갑자기 의신하라고 하지 않나 이러니까 그 쓸데없이 쓸데없이 시키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난 이런 게 재밌긴 한데 저도요 저희 입장에선 그런데 이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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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요거 요거 요쪽으로 점프해서 못 들어가나? 점프도 안 돼 안 돼 점프가 안 돼 물도 들어갔다 위쪽 방향으로 세우고서 점프하면 점프 되던데 아니 어차피 그렇게 높기도 안 돼 아 그거 그것도 있고 어차피 핀 찍어야 돼 에리슈 여기로 올라가면 아 좋다 저희 주차돼있죠 편하구만 야 샷건은 어떤 게 좋냐 어설티 샷건인가? 아 이쪽이 아닌데 무조건 어설티죠 무조건 어설티죠 무조건 어설티 아 아 당근 빠따지 저는 특별카빈 써요 고소 아이고 특하도 특하는 명중균이기 때문에 아유 미안합니다잉 길박했으니 왜 앞에서 막고있는거여 네 이제 전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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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 전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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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전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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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여기 누가 메이덩이로 해치는가 여긴 우리것이야 갑시다 한 명 있어요 숨어있는 사람 오케이 내 할 빠른이야 잡았드 자 올라가자 샷건으로 바꿔 미리 터뜨려 위험한거 다 터뜨려 미리 터뜨려 미리 터뜨려 나이스 나이스 어딨어 이 아저씨 앞에 있어 없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올라가 진짜 이거 앙타노스 느려 터졌다 벌써 다 다 가 잡은거야? 여기 회복량 있다 회력 없는 사람 회복량 먹고 가야 돼 하이드라스는 아래에 터뜨려 터뜨려와 터뜨려 터뜨려와 터뜨려 터뜨려가 근데 운분이라고 하기에는 해병대도 아마 여기 있을거에요 이거 해병이에요 해병 무조건 해병이야 얘네 에어포스 아니잖아 어 뭐야 왜 앞에 있어 오케이 내가 터뜨려 타고 갈게 어디갔어 어디있나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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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터뜨려 접수 완료 전투기 타고 오세요 오케이 에어포트 1 에어포트 1 에어포트 1 콜텍트 야 근데 나 전투기 오랜만에 타는데 앗 따거 크흡 터뜨려 콜텍 콜텍트 콜텍트 본인의 본인의 전투기가 터질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비상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재밌다 야 야 바다가 안보여 어디가 바다야 계기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져 빠졌다 하하핳 씨브레꺼 하하핳 오케이 한명이 이탈입니다 안보여 원 원 아니 안보여 그래서 계기판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재장 망했쓰 하하핳 아유 나 이 차가운 바다 안에서 열심히 일어 있어야겠구만 아니면 그 차 타고 하셔도 됩니다 차가 없습니다 그 항공모함 밑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다에 못 가 바다에서 저 멀리 떨어졌습니다 좋됐습니다 엄청 멉니다 해피기 동실씨 해피기 동실씨 아 망했어요 하하핳 해피기 동실씨 해피기 동실씨 해피기 동실씨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히드라 한사람만 잘 가고 나머지가 그냥 이렇게 물속에 있어도 나쁘지 않았나 보이는데 해피기 동실씨 아 그냥 가판 위에 있어도 쉬워요 그거 야 눈오니까 바다가 안보여 야 어떻게 하늘이랑 똑같이 생겼냐 망치는 사람이 있어도 뭐 울라니까 잘 하겠지 뭐 망치면 바로 그냥 내 뒤에 다수의 전투기 야 저게 항공보험까지 언제 헤엄치고 가냐 이거 단일 전투기 추격 중 저기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 혼자 이렇게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어 날먹모드 온 날먹모드 온 시드라 뒤쪽에 전투기 다수 발견 거의 다와간다 다와간다 에너미 콘택트 에너미 콘택트 난다 뭔가 심심하니까 잠수도 한번 해주고 바다에서는 차 요청이 안될거에요 내가 할 때는 길가에서만 돼가지고 차량 요청은 아 근데 히드라 이거 운전하고 있으면 정말 어지러워요 적기, 적기 남은 거 하나! 오케이, 보드장 구도가 아니라 전투기 두 대 나왔어? 이야, 열심히 하는구만 한 대 남았네 한 대, 한 대, 한 대, 거리 멀음! 내 뒤에 있음! 내 바로 뒤에 있음!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울라니가! 세상 전투기! 날려먹는다! 지하, 지하범이네, 들어오지 않음! 메이데이, 메이데이! 난 모름, 일단! 페프필리스 공항으로 가고 있음! 지금 전투기 커버 불가능! 얘들아, 파괴요! 파괴! 유턴 가능한가? 오케이, 유턴! 유턴시, 시하범이네! 들어올 것으로 추정! 메이데이, 의미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아이다, 이거! 따란! 다시! 나무예요! 너, 아무것도 안 보였어! 희들아, 내가 할게! 뭐야, 저거 아예 없네? 와, 내 앞에 희들아 보인다! 여기 희들아 보인다! 희들아 보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탔으면 바로 뭐에 또 빠졌겠지? 오, 쟤! 가라시님, 또 발진! 희들아, 먼저 선 발진! 발진! 발진 성공! 가자! 휴들아 보인다! 휴들아 보인다! 휴들아 보인다! 저는 이제... 그거라고. 방향상질이라고 하지. 방향상질...? 왜냐면 실제 전투기 안에선 그게 그거처럼 보이거든. 야, 또.. 나 바다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 어? 바다가 안보여 진짜 그냥 그냥 일반 그 날 밝으면 별로 안좋아지는데 솔직히 어두워야지 바다가 잘 보여요 그나마 에이 진짜? 잘 쓰면 그 그것 때문에 눈보라 더 심해 아 그래 몰라 안 보이면 그냥 야 이거 히드라 아 그 나는게 어떻게 되더라 아 뽀벌린 모두 오케이 됐다 뽀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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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빨리 숨기다 오케이 저부터 발진 갑시다 발진! 홍월님 근데 홍월님이 히드란데 홍월님 위로가 알아서 잡고와 알아서 잡아와 예 그 뒤에 뭐 붙으면은 그 아시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안보인다 진짜 안보인다 안보인다 물에 빠질 것 같지가 않지만 흐흐흫 안볼땐 1인칭으로 계기판을 벼라 싫다 계기판 보면 보인다 싫다 산은 보인다 어디갔다 산갈로 박아 아 그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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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라박았다 흐흐흐흐흐흫 조심해지그러냐 아무것도 안보인다 흐흫 찜있나 응 물이다 어 지금 여기 물에 다 들어간 사람 뭐냐 아무튼 없지 지상으로 먼저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가 눈물화가 제일 심하거든요 인정 어 뭐야 로이텐이었어? 뭐라? 자 이제 파는진님 쪽으로 갑시다 3킬 했구먼 야 이제 죽지도 않았어 어 난 죽였지 더 나쁜놈이었지 흐흐흐흫 흐흐흫 아니 하나하나 사람 상대를 죽이는건 처음 봤어요 아니 나는 처음에 뭐지? 왜 조준이 안되지 하면서 때려박았거든 아 때려박은건 아니지 왜 구격이 안되지 하면서 지나가려고 했단 말이야 노릴려고 근데 어라라? 흐흐흐흫 그러고 미사일을 맞았다 쐈는데 맞았네? 어? 잠깐만 물체인이었네? 어? 어? 흐흐흫 뻥 뿜 주말드라마 이 팟이다 흐흐흐흐흐흐흐 주말드라마 외발발랄 외발렜만 아 언제부터 여기가 주말드라마 여기 깃깃 깃깃 아 아 드디어 땅이 보이는거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 새끼다 왜 요걸 쓰고 그래요 맞아요 골쓰는 나쁜 놀이네요 하나 끝 하나 끝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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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도주 발사 야 나 좀만 질게 방금 파라 신임이랑 때려 박을 뻔했다 오케이 나이스 빵 나 뒤질 뻔했다 뒤질 뻔했어 호화 속으로 들어가 주지 마지막 하나 하나 라스트 하나 하나 그럼 간다이 나 가던 길 간데이 내가 과연 착지를 잘 할 수 있을까 기다려 오랜만에 하는데 야 빨간색 나 쫓아온다 잡았다 힛 나이스 갑시다 롤에더 스카이 야 근데 울란 너 어떻게 회전하다가 벽에 박았... 아니 나무에 박았냐 그 이제 키보드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5번하고 4번 쭈욱 누르고 가다가 하하하하 빙글빙글 돌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나무가 쓱 하고 박살났구만 밑에 밑에 못 보고 터졌어 자 드라마 플립 언더 더 시이 언더 더 시이 거기서 수주기 착륙 모드로 바꿔서 가시는게 좋아요 싫어 알아서 해 말하지마 언더 더 시이 네 좀 박치만 마세요 아 내가 뭐 두드 qualified 야 비행기 운전 처음 하는 사람 같니? 방금전에 시않 안보여서 그런거지 네 그래요 절 닿 Walter 하하 하하 그것도 실력이지 킴킬도 실력이야 하하 이 바람 먼저 착륙 야 이 새끼야 왜 루이텐이 착륙 시점 둘이 똑같았어 하하 둘이 같은 곳에 같은 시간에 착륙해갖고 서로 부딪혔어 비행 사고 날 뻔했네 하하 유나마 제가 그 뭐지 정비행 모두 전환해가고 세명이 디그다에서 딱트리로 진화할 뻔한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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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잘못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네 헤이! 그 말에 조심해 조심해 밸크리의 택착을 받는다는 뜻 하하하하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배우고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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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신임 차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깨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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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까라 내꺼에다.. 내꺼에 예측하시는 분 없을거 같으니까 안할게요 저는 야 홀! 아이구야! 뭐야 저게 터져 아유 터져 주십시오 하세요 야! 야이 쓰레기야 쓰레기야 야 이거 왜 안 터져 바티 원래 1인용이야? 아니잖아 아니요 2인용 내가 보다니 저거 저 바티 또 또 막을거 같다 저 바티 또 막는다 자 과연 홀 짱 맞추는거 성공했수 0은 짝수에요 한 번에 성공하면 짝이에요 그래 안전놀이터 어 아니다 그건 홀인가? 몰라 그냥 아 한 번 죽는 죽는 횟수 한 번 죽냐 두 번 죽냐 한 번 죽은거 아 나 잘못봤구나 내가 어 한 번도 안 죽으면 짝 어 한 번도 안 죽으면 짝 어 한 번 죽으면 홀 이런식으로 어 여긴 4명은 하지 않는걸로 왜냐면 조작이 가능하기때문에 어 여긴 4명은 하지 않는걸로 왜냐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범을 타고 3개 욕! 4명은 하지마 3개 욕! 4명은 하지마 4명은 하지마 크흡 도 빠 도 빠 도 빠 도 빠 이거 이거 준비작업하고 나서 물 좀 가지고 와야겠다 개꿀잼 여기 미사일 쏘면 되는거죠? 쏴도 되는거였어? 어떤거? 미사일 쏴도 되는거였잖아 헬기만 안맞으면 될걸? 헬기만 안맞으면 된다 오케이 확인 빵! 어? 어우 저 멍청이 미사일 미니건 갈겨 원래 올토바이 탄채로 둘이서 하는거 있어요 A 누른상태에서 공격하면 되는데 어? 여긴 안된다 임무 자체에서는 안되나봐요 아네들이요 가서 멈추시고 이거타쇼 뭘타요 아우 밀고갈라구요? 네 근데 파란신 님은 못할거에요 잠깐만 바꿔놓을게요 아 조직이구나 루이템이 못하는거죠 루이템이 못하는거죠 루이템이 못하는거죠 저 위에 루이템이 루이템이 앗 열기 맞아라 으으읍 제닉 제닉 아! 아 뭐하냐 플래그 세우면 오히려 안 죽는거 아니? 포탑 올라가세요 너가가 아 이거 방탄복 잘 써줘야겠다 얘는 갑시다 여기죠? 여기로 가는거 맞죠? 안녕? 해결사가 왔어 미안 저기요 멈췄어요 어 패드가 한번 끊겼나봐요 그럼요 빨리 옵시다 자 여사 스톱 헬기 좀 따고 들어갑시다 이야 위생이 따빠도 헬기를 안 딸거 같기 때문에 헬기 땄어 아까전에도 위에 헬기가 안와서 있기 때문에 땄어 이제는 들어갑시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비키세요 할투비 차에 빠지니까 Jeg at Jeg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앞에 적 처리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더이상 안 좋을 것 같은데 자자자자자 거 여여 스톱합니다 저 죽습니다 잠서면 들어가쥬 여러분들의 안전노래서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체력 없는거 아니에요 있어 있어 많아 많아 저 윗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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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쏍니다 윗동네 쏘세요 윗동네 내가 쏘요 어 뭐야 아 파파파파파파파 윗동네 윗동네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발키리 타고 갑시다 발키리 운전 바란스는 이미 안돼요 알겠습니다 아니야 나 뒤에 타야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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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겨 룰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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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뜨려 그냥 타 어디야 아 무슨 생각이야 옆자리 포탄 쏴 개초로려 야 야 룰이템 개초로려 근데 나한테 배율 건 사람들 희망이 있는게 나는 체력이 난찬 안먹어요 하하하하 언제 개복치사 할수도 있어 자 전방 헬기 전방 헬기 룰이템의 가능성이 없어요 솔직히 헬기 안보여 헬기 안보임 저기 전보여 좌측 헬기 좌측 헬기 정 안보여 정보여 터졌어 우측 헬기 우측이 먼저입니까 우측이 먼저입니다 다음부 전이 막 갈겨 총으로 추진려 하하하하 추진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려 으흐 야 추진려 흐흐흐흐흫 자 전방 조주 와 전방 헬기 앗뿔렉 앗뿔렉 뚱 뚱 뚱 뚱 뚱뚱 준비된 사수는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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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찾았습니다 무게 더 생겼어 왼쪽에 헬기 준비들 자수 갈겨 다 쏴버려 다 쏴버려 야 앞자리에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일 안해 안 보여요 뒤에 하나 더 뒤에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엄청 많아 왜 이렇게 굴려요 굴려서 안 보여 잡았어 안 잡혀 안 보여 걸렸어 잡은거야 저거 네 잡았어요 알아서 떨어질거야 저거 떨어지고 있어요 소리가 나네 간다 스스로 터질거에요 아마 역배 가나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는 연기나 연기? 안 보여 안 보여 아까부터 났어 그냥 가 뭘하나 전망에 헬기 전망에 헬기 나갔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쏴버려 잡았다 가자 클리어 스카이 갑시다 뒤에 추진력 아까부터 이거 이제 프로펠러 향기 갈려 디모 쏴 디모 쏴 디모 쏴면서 디모 쏴 디모 쏴 양쪽에서 상쇄시키는데 상쇄상쇄 회전돌려 오케이 나도 앞으로 쏠래 그럼 나도 앞으로 쏠래 그럼 나도 앞으로 쏠래 겁나 웃겨 야 근데 이거 그냥 한번 터지고 나서 끝났네 루이텐이 역격이네 루이텐이 역격 루이텐이 역격이네 이거 그렇기를 하ète Through camp 헐 홀 콜 violent 홀 host box 좀 콜 콜 홀 콜 홀 홀 홀 홀 홀 홀 한 번 죽어버렸네? 이거 결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돼? 콜 선택해주시면 돼요 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콜 작가, 밴 일동, 이게 게임이나 신권 발가 추리닝 쫄쫄이 추리닝도 좀 웃긴데? 콜 선택해주세요 콜 선택해주세요 코레아 돌 아유 갑시다 코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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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신차를 도와야겠다 스포츠카인가 저거? 스포츠야 슈퍼야 뭐 이거? 이거 스포츠카 이번엔 슈퍼카 안나와 스포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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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부스터 때문에 빠른거구나 부스터 안써도 속도 자체가 어느정도 빠르긴 해요 워낙 빨라야 이거 야 다 빨라 나만 느려 야 뭔놈의 사람들이 뭐 광란에 분노의 질투를 하고 있어 분노의 질투를 하고 있어 재밌지 야 나 혼자 그 택하면 되겠다 자 오늘의 저어스 채팅 그냥 채팅 내가 운전을 할거기 때문에 전 먼저 가는게 나아 근데 이거 내부있잖아요 어 그 내부 XA21이랑 똑같아요 뭐 지금 제가 타고 있는걸 내가 타고 있는건 내부가 없어 그럼 껍데기도 없잖아요 야 엔진은 뒤에 있어 뒤에서 자꾸 밀어줘요 지배하게 벨벳 brings 그거 뭐냐 내부 똑같이 들고 온걸 까 ensor 아 XA21이랑 똑같다고 내부가? 누가 나 궁뎅이 자꾸 밀어 니가 나중에 봐 이 것 같은데 휘하기 근데 성능은 XA21이 더 좋아 그걸 슈퍼카라서 어허허허 살려줘요 에이 갑시다 아 그거 버그 패치됐어 어? 파리야? 어 파리야 패치됐다고 근데 이거 뒤돌아보는 키가 뭐였지? 스틱 눌러봐요 스틱 누르면 돼요 안되는데? 나 이거 스틱 눌러주는게 나갔나? R스틱 안 눌러주니까? R스틱이 안 눌러지는데? 나간 것 같은데 이거? R스틱이 원래 뭐였지? 다른 게임에서 R스틱을 R스틱을 무슨 깨 안 돼 내가 패드를 사용해 그것도 약간 그거였는데 모논에서 그거 표적 고정하는 거 표적 고정? 응 나 근데 모논에서 표적 고정을 안하는데 없어도 되겠다 나중에 다른 거 하나 사지 뭐 엘리트 패드 2라던지 뭐 이미 그건 나와있지만 그거 블루투스 기능 되는 걸로다가 나중에 그거 갤럭시 탭에다가 그거 그 엘리트 패드 2는 돼요 그거 로투스 어 그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거 뭐야 그 엑스박스 게임 패스 그거 사가지고 밖에서 해야지 아 5G 폰이면 그게 좋겠지 그거 괜찮더라 야 꿀잼 없지 나도 5G 폰이라지 하지만 우리나라 5G는 완벽한 5G가 아니지 노트 20 우리나라 5G는 노트 20이 나왔어? 노트 20 울트라예요 아 아 S 아니야? 노트가 20 나왔나? 노트 20 나왔어요 노트 20 나왔어요 S20도 나왔고 아 그니까 그 11 12 13 14 15 15 17 18 19 20 19 까지를 다 건너뛰 거예요 다 건너뛰고 바로 20 나온 거예요 아 내가 노트 20이 나오는 걸 몰랐구나 네 노트 20 제가 쓰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노트 10을 쓰고 있거든 아 그 바로 다음 기종이에요 이게 바로 20이에요 20이 나왔는데 S20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거 뭐지 근데 제가 이기로 이제 노트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니아니 S20까지 일단 확실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 정도까지 나오고 내년부터 내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지금 나온다는 얘기도 20이 안 푼 줄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와 폴드 20이랑 노트 20 울트라 둘 다 쓴다고요 하나만 줘요 하하하 저는 아이폰 쓰고 싶습니다 아이폰 12가 가고 싶습니다 휴대폰 하나 가 난 폴드 갖고 싶어 폴드 뭐하세요? 신크로나이즈 폴드 폴드는 너무 두꺼워 진짜 그건 너무 두꺼워 폴드 맘에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가가지고 삼성전자 가가지고 삼성전자 가가지고 너무 두꺼워가지고 네네 출발합니다 폴드 다음날에 공개되고 그 다음에 출시는 출시는 3월달인가 6월달인가 출시 얘기인줄 알아봐 출시 이번에 좀 빨리 한다는 얘기 있어 빨리 했다가 터진 포인트 있잖아 폴드 세븐이라고 6월 출시에요? 아저씨 내려봐 딴거 할거면 내가 운전할래 아니 아니요 지금 미끄러져요 미끄러져 딴거 하는줄 알았네 근데 20시리즈가 망하고 아닌데 S21 부터인가? 그때부터 터치팩 넣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 나와요 그 얘기 있어요 터치팩인데 삽입형이 아니라 그거 뭐지? 그냥 별도 판매를 해요 아 별도에요? S21 울트라에만 해당하는 사항인데 S펜을 지원하는거지 추가 포함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 폴드부터 S펜 지원한다는 얘기가 계속 벌고 있어서 근데 일단 노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근데 노트 난 S펜이 있어 그거 라미 그거 있잖아 아 그거 호환 안될걸요 아마 아 S펜은 호환돼 S펜은 다 호환돼 서로 그것도 S펜으로 취급해서 호환돼 그 요즘에 이제 패블릭 같은 데 아 뽀이잖아 안되지 내가 알기로 야 지금 내가 쓰고있는게 노트10 에다가 S 아아 갤럭시 탭 S6인데 거기에 라미 둘 다 돼 저 마지막 노트가 세븐이었어요 거거 다른 펜つ려면은 설정해서 다른 펜도 지원하기 een 해놔야되잖아요 어 그거 해놔야지만 라면 펜 쓸 수 있어요 저 라면 펜 bennes. encouraged으로 받 Ohio 호 이전은 안되어? 이번에 난 제일 기대되는 게 버즈 프로네 버즈 프로 굳이? 난 에어팟 쓰면서 잘 쓰고 있어 버즈 라이브 쓰고 있는데 버즈 라이브 약간 오래내면 귀가 아픈 게 있어 가지고 광랑 콩? 강남콩이 좀 아파요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애플에서 내놓은 헤드셋? 아니 70만원짜리 어 그걸 왜 사 에어팟 스튜디오 에어팟 맥스야 그거 여기 산사람있네 하나만 보내줘요 그럼 보내줘야 쓰지만 원래 스튜디오라고 예상 나오지 않았던가 아니야 맥스 스튜디오 내놓죠 그거 캔슬лян지 한참 됬어 음메 용량을 얼마나 많이 사용한 자 어쨌든 도착 암살인구 시작 아이고 미치앓아 나가게 해줘 이거 언제 실패할지 몰라가지고 나 근데 이거 어떻게 주게 되는가 다 까먹었는데 큰일 났네 제가 할게요 그럼 봐달라는 데만 봐주시면 돼요 저 운전만 하면 돼 아이고 그 전방에 보면은 그 검은조에 보면 둘이 있거든요 얘네부터 잘라야 돼요 저 친구도 아마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잡아야 되는 거 맞나 앞에 뻔 잡으면 땄어요 아니 저 위에 있는 애 잡아야 되지 않나 위에 있는 애는 제가 잡으러 가요 내가 잡아도 되는 건데 차 한 대 오거든요 차 한 대 조심하세요 차 한 대 나오는 거 그 뭐냐 파란 씨님하고 두 분이 죽이셔야 돼요 차? 지금 차 한 대 나오거든요 리서전투 그거 나오면 따주셔야 돼요 아니면 보내던지 어떻게 할까요 보낼까요 시야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요 시야 범위에 벗어나 있기만 하면 돼요 파란 씨님 걸릴 거 같은데 걸렸네 걸린 거 같은데 네 네 걸렸어 리츠 다시 난 이 추운 겨울에 반팔 파 그 뭐야 그거만 입고 있는데 내 옆에는 진짜 앞에 있는 애 제가 딸게요 앞에 있는 애만 따고 바로 나머지 땐 내 거 타요 한 번만 걸릴 뻔 했어야 앞에 있는 애 땄어요 이미 옥상 따라와 옥상 따라와 잡았어 어? 걸렸나? 안 걸렸어 안 걸렸어 미션 파란 씨님 이쪽으로 올라와이요 알아요 오케이 차 한 대 나오거든요 차 한 대 봐주셔야 돼요 왜 잡아 잡아야 돼? 아니 그냥 보내요 그냥 그래 못 잡을 거 같으면 보내요 뭐고 이제 저거 차 보내고 나서 저희 진입해야 돼요 리츠는 차 조심하고 알았어 다시 올라가고 있어 샵 지금 눈 내려가고 더 미끄럽다 진짜 평소보다 과연 저 친구들은 날 까요 뭘까요? 저거 안 보고 그냥 나올 거예요 올라가죠 올라가지라고 얘네 시체 있는지도 몰라요 오케이 저희 진입합시다 따라라라라라라 자 저 차 빨리 좀 지나가서 이렇게 자 잘생겼어 갔냐? 갔냐?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들 왜 일로 가면 안 돼? 그걸로 가도 되는데 좀 더 편한 장소가 있어요 저.. 저 입구에 있어도 상관없지 이제 응 오른쪽엔 바로 들킨다고? 얘네 아 예전에 오른쪽으로 갔던데 오른쪽이 오른쪽이 좀 더 힘들어요 나 오른쪽에서 다 한 명씩 다 따고 갔었는데 응 오른쪽에서 저격을 하는 건 함화의 방법이긴 해요 저거 잡아야 돼? 요 앞에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아 앞에 있어 네 그거 따주세요 네 그거 따주세요 그걸로 갔던데 미션이 크리티컬이예요 근데 너의 생각도 좋아 그러면 그 다음 거 저 앞에 앞에 옥상에서 나오는 애 조심하고 아 나 이거 안 되겠다 패 들어가야겠다 조심해라 그 앞에 있다잉 여기 얘네 둘은 어떻게 하려고 그니까 나 앞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얘네 얘네 조져야 되잖아 여기까지 따고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 아니면 한 명만 와서 나랑 같이 따는 방법도 있잖아 올라와 거기에 있니? 응 네 올라오지 봐봐요 잠깐 왔는데 바다리에 매달려있으세요 상관없을 것 같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 여기 밑에다 어 여기 밑에야 제 제가 딱 상상하는 위치해 내 위치해 위치해 고마워 위치해 위치해 짝이 걸려 실패의 수 그래서 지금 실패가 두 번 났어요 네 지금 실패의 수 두 번이에요 오케이 옥당 따였어요 다시 여기서 솔 실패하면 이제 홀로 갑니다 진짜 야광 미쳤다 저거 뒤로 뒤로 차 나올거에요 여기서 깨면 이제 짝이 이기는 거고 어? 아닌데? 어라? 맞아요 짝이 이기는 거 맞아? 어 짝이 이기는 거죠 어? 여기서 깨면 짝이 이기고 여기서 못 깨면 이제 다시 홀한테 차례가 넘어가는 거죠 네 원숭이가 짖는다 아 나 그러고 할까 나 예전에 여기서 총으로 했었는데 권총으로 여기서 저격되나? 저격은 되는데 난 나 권총 쓸래 쟤 안하는게 되잖아 나 예전에 여기 권총으로 깼던 것 같은데 오케이 차 지나가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갑시다 아니 근데 어차피 한 마리씩 제거하는 거면 권총 소공이가 나아요 야단에 상관없어 그냥 그냥 뭐 죽이되든 밥이되든 그냥 쏴서 죽이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야 이 아저씨 왜 여기 아니야 아저씨 쭉 딸필로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밑에 뭐가요? 어? 그 아저씨요? 제가 죽였으니까요 왜 여기서 죽어있대? 앞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다가 내가 죽였으니까 알아라 이제 저 인스터던트는 저걸 못 보고 지라는 거지 파란신님 우리는 어 뭐야 울라 너 뒤쪽 뒤쪽으로 간다 하지 않았어? 아니 저거 위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스테이크 혹시 내 겉쪽 시야각에서 안 나오는 애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나 지금 위에서 전격으로 쬐고 있어 이래 이래 자 이 친구 제가 서있는 애 대가리 앉아있는 애 대가리 누구 누리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발사하는 거예요 차 옆에 하나 둘 셋 나이스 자 이제 박사들 박사들도 저 왼쪽 나머지 한 사람 오른쪽 하나 둘 셋 오케이 위에서도 한 방 쏴졌습니다 저기 위에 한 명 있나? 위에 한 명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 명 있는데 저거 제가 쏠까요? 저격 범이 데려오는데 기다려봐 아니 아니 아니다 아 아니다 걔 아니다 여기 있는 애다 하나 안는데 저기 하나 안는데 저기 네 그 두 명 두 명 딸님하고 그 앞에 있는 두 명 잠깐만 잠깐만 안 보여 죽일 때 알려주세요 박사들은 저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 그 구석탱이 홍월님 앞에 한 명 있거든 앞에 둘 잘라야 된다고 둘 못 자르나? 잠만 나 이거 우리라고 하난데 아직 하나야 하나밖에 없어 둘은 좀 이따 나와 왼쪽에 둘이 있어 왼쪽에 벽 뒤에 왼쪽에 벽 뒤에 응 벽 뒤에 있어가지고 정면에 한 명 정면에 한 명 제 쪽에서도 쉬 안 나와요 둘 나온다 나와요 지금 둘 나와요 아이씨 잡았다 둘 다 나왔을 때 잡아야 돼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홀이 이기고 있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처신 잘하라고 너 뭐야 제가 앞에 둘을 딸게요 저 위에 다시 올라가 있을게요 저 위에 도착해 저 위에 도착하고 저 위에 도착해 저 위에 도착하고 너와 나와요 바로 엉뎅이 이렇게 도착해 빙이 와와 원래는 딴 데로도 돼 외계인 복잡을 들힐 가능성이 없다고요? 밝아서? 아니 뭘 소리야 어라라 안 안 그런 그런 합리적인거는 gta에 없어요 gta는 합리적이지 않아 그런거 없어 뭐 말도 안되는 소비를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야 gta 여러분이 생각하는것처럼 저 물리엔진 개똥인 게임인데 이거 무슨 차가 무슨 어떤 차가 현실에 어떤 차가 벽타기가 되냐 인서전트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누가 안쪽 찍고 나와야 돼 그래야 출발해 나 여기는 아저씨 잡으러 왔는데 그렇다고 내가 저 인서전트를 그 내가 쬐면 그 앞에 있는 애한테 들킨단 말이야 문제가 얘 머리 노려도 되겠지 이러면 나오려나 움직이나? 차 이제 움직여 움직여 나오고 있어 차 갑니다 차 갑니다 지금 차가 연구원 앞 지나가고 있어요 예 아니 나 저기 제일 처음에 죽였던 애 그거 뭐지 내려간다 고치는 애 걔 머리 맞추고 싶어 안걸리게 조심해요 차에 이미 뒤로 많이 빠꾸 해놨는데 난 안걸려 이 정도 거리는 확실하게 안걸려 엄.. 엄폐해놓은건가? 엄폐했어? 응 엄폐해놓은건가? 엄폐해놓은건가? 엄폐해놓으면 안보이지? 그러니까 엄폐는 못보기 때문에 이게 사이버펑크 2077은 아니라고 엄폐해 어 어 어 오 다행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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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아 거리가 일단 두명 먼저 죽여 삼시님 제가 앉아있는 애 죽일테니까 옆에 서있는 애 죽이세요 하나 둘 셋 나이스 영구원 제가 왼쪽 내가 오른쪽 위에서 저격하고 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박자 늦을 뻔했어 그 다음에 지금 한 명 있는거 따로 잡을게 한 명 있는거 따 따 따 그냥 컷 오케이 그러면 두명 나올거에요 지금 두명 아직 안나오거든요 어느정도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 안쪽으로 진입 한 명 나 혼자 다른 방향 오케이 이제 나오겠다 안나 안나 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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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고 있어 내가 가고 있어 온라니가 가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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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한 명 나왔구요 두명 둘 다 위로 가고 있거든요 야 저거 일직선으로 쏴야되는거 아냐 아닌가 일단 내비 둬야되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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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태로 쏘면 되긴 한데 아니야 저 쏘면은 저 위까지 갈걸 중요한게 아 저 위쪽에 두명이 없나? 아 얘네가 두명인가? 아니 위에 두명 더 있는데 다시 오는거 아냐 아냐 쟤네들 아마 저기 가만히 서가지고 다른거 할거야 내가 알기로는 맞아맞아 아 그럼 진작에 죽였어야 되는데 아니 네 명이 가서 다 죽이면 돼 야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애 움직이는 애 내가 잡을게 위에 경비 잡아야되요 저격으로 한번 나 지금 반대쪽에 있어 걔 쪽에서 시야 안잡혀요 걔 어 내 쪽에 잡혀 오케이 확인 걔 먼저 잡아도 되요 걔는 어차피 시야각이 안겹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안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 나머지 네 명인데 어디 날 볼라고 오케이 닫고? 우리 네 명 쪽 접근해봐 루이팅도 일로와 그럼 차 끌고 갈게요 거기까지 어 어 나 방금 들킨줄 알았네 애가 날 노렸어 쟤네 넷만 잡으면 끝나거든 애초에 이제 그럼 차 끌고 진입 원래는 저 두명을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상황이 안됐으니까 뭐 어쩔까 세명밖에 안보이는데 잠깐만 네명이야 네명이야 맵상에서 한번 봐봐 네명은 아마 아 원래 넷이네 넷이야 넷이야 지금 진입하고 자 제가 맨 왼쪽에 그 군복 방탄복 입으네 할테니까 그 나머지 연구원 세명 알아서 좀 해 아 그 가운데 있는 연구원 두명 겹쳐있는거 내가 잡을테니까 저격총으로 아니면 내가 잡을까 여기 일직선 가능하긴 한데 아 저 저격총 있어요 지금 아 내가 있어 반통 나도 있는데 왼쪽만 잡아줘요 저 가운데 할께요 어?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양쪽이 되는데 맨 왼쪽만 해주세요 그럼 그냥 하나 둘 셋 할께요 어 하나 둘 셋 끝 나이스 샷 좋아 좋아 누가 한명 가서 해킹 내가 할테니까 차타 오케이 내가 할께요 내가 할께요 내가 할께요 어? 뭐야 파란씨님은 저거 미리 하시구 안 울려지는데? 차가 와야돼 차가 와야돼 차가 와야돼 그니까 아 그래? 차 찍었어 알았으 형 나 그냥 먹고 갈래 나 그냥 먹고 갈래 오케이 할께요 파란씨님 거기서 대고 아 야 근데 운전수가 저렇게 야광 발방을 입고 있으면은 안 들킬란가? 흐하하하 네 아 애초에 우리가 이 시점 이거 저 차 타고 나갈때는 어떤 짓을 해야도 안 들켜요 안 들켜요 총만 안 쓰고 반대쪽에 오는 사람 있지 않나? 아 반대쪽에 오는 사람인데 총만 안쓰면 진짜 아무것도 안 들켜요 오케이 아이 근데 느낌상 그랬다는거지 해봐서 하는데 인서던트 탑승하래 뭐야 전달 찍혔는데 뭐야 됐다 됐다 오우쉫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가면 돼 이러고 가도 돼요 이러고 가도 안 들켜 그냥 뒤에 타 임마 가자 가자 야 자빠지면 어떻게 이렇게 안 자빠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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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특성상 안 자빠져요 이러고 가도 안 들켜요 자 이러면 성공이 있으면 저희 몇 투 했죠? 두 번? 세 번이었나? 세 번이예요 어 세 번째 홀이네요 그럼 요거 성공하면 바로 떠요 그럼 홀이네요? 제이가 나가서 바로 하면 돼요 또 짝한 사람들 다 떨어졌네 오케이 홀입니다 홀 홀이 성공했습니다 백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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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웨이플 해야돼 조금 더 퍼네스 아니면 셋다 웨이플해서 해돈지 못 던져 해돈지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여기서 해가 안 뜨걸라 해뜯는 거 진짜 않나? 전역에서 해가 뜨는 건 없고 그냥 아 몰라 그 사막에서 봐 선세인 론드 거기 서버 그냥 난 모르겠어 근데 우리 서버 다 다르지 않아요? 인정 다시 한 번 다시 만났어 여러분 모두 사랑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만약에 아케인이 아직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만들었고 내가 아직 안 만들었고 지우고 다시 만들려고 여러분 모두 사랑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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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거 저 혹시 저 몰아주시는 거 가능합니까 너 뭐? 너 몰아주는 거? 응 안돼 돈이 없습니다 나도 이 새끼야 네? 4천분 있으시잖아요 저 지금 100분부터 없다고요 야 나 이거 입구하는데 얼마 썼어 일중 5만4천원이요 개시키야 갑시다 누구 이거 뭐 다른 역할 하고 싶은 사람 없슈? 어..잠깐만요 제가 지상팀 할게요 지상팀 빠지고 싶은 사람 저요 어? 저 사수로 해주세요 그래요 오케이 파일럿 2팀인데요 됐나요? 입을 뻔했다 하하하하 가운 입고 있어서 하하하하 확실히 팀 나뉘네 가운 파티 2명 하하하하 갑시다 저희 배토 타고 갑시다 나 배토가 안..없어 왜? 야 가자 네 갑시다 이거네 하하하하 가십시다 갑시다 저희 말킬이로 가시죠 다 말킬이로 가야돼 찍었어요 근데 아마 그냥 도룩도룩 하고 가면 될 거예요 하하하하 응? 늘 바던 구워서 달려있는 거면 더 좋았을 텐데 하하하하 근데 이거 도정하긴 편할 거예요 차가 좋아서 어디 가셔요? 어? 어차피 고속도로로 가나 산을 타나 똑같을 것 같아서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그냥 그저 발킹이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맘맘맞 야 이거 수룡양용 아니야? 아니 아 수룡양용이었으면 그대로 직진해가지고 고속가를 들어갔는데 하하하하 깨비 아쉽네 아 그거 꺼낼 거 자아 핸드 꽉 잡으시오 네 핸드 꽉 잡으시오 꽉 잡으시오 가슴이 잡으시오 가슴이 잡으시오 어우 이거 카트로 1인칭하니까 무서운데요 흫 이야 운전 잘 된다잉 하하하하 미안 하하하하 문짝이 날라간 거 같은데 어 문짝이랑 버프가 나갔네 어허허허 어허허 춥네요 네 바람이 안 들어오네 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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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물로 들어가면 되겠지 네? 어? 왜? 흫흫흫 네 촉촉하게 적셔주지 이거 물로 들어가면 저희 갈 방법이 없어지는데 야 아수라 백작이다 아 반 날라갔어 하핳 반만 날라갔어 아수라 백작 하하하하 고버스 지어 개쩔어 흫 야 일로니까 뭐 차가 안 좋은데 차가 아무리 좋아도 오프로드 제외하고 커버가 다 안되 아 그냥 그냥 조 저희도 지금 개판 난리가 나서 눈이 와서 눈이 와서 겁내 미끄럽습니다 어머 오토바이다 누가 눈 오는 날에 오토바이 타래 누가 헤매 났더래 뭐야 쟤 어디까지 날라 뭐야 쟤 어디까지 날라 뭐야 쟤 어디까지 날라 뭐야 쟤 어디까지 날라 난 날아가는건 못빠스 눈길에서 하산 레이스하면 도대로 망할걸요 애초에 눈길에서는 레이스하는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 난 했었지 하다가 하다가 쌍용법 꼭 갔지 하다가 된것도 있어 아 천국이계단 안돼 obediente pack 그니까 두두두빛 내게 되긴 한대 천국이계단 그것만 쓴다고해서 되는게 아냐 벽을 붙어야되는게 따로 하나 더 있어 뭐야왜 저래 물에 빠졌니 퐁당한거 같은데? 저거는 퐁당 아니면 절대 내릴 수 없는 구조거든? 퐁당이다 저건 분명하다 아 아무나 데리러 가야 되나? 가사아아아 따잉 따잉 데리러 갔다올게요 제가 아 간다고? 네 데리러 갔다올게요 나 이거 그대로 엎어놓고 그만 둘라 캐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거 조수석에 있어서? 안되러 오셔도 됩니다 아 차가 있네요 이 차는 제껍니다 야 근데 여기 사수가 타는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네 왜 내가 탈 수 있니? 네? 사수가 타는 곳에 내가 탈 수 있는데 아냐 아냐 거긴 레펠이에요 제가 타는 곳은 그 옆자리 파일럿 옆자리 파일럿 옆자리 그니까 여기 저수 탔 준다고 뭐야 버근데? 타진다고 버근데? 버부분 버부분 대그입니다 원래 타진데 어려워질 뿐이래 너 혼자 이거 옆에 있는 걸로 해야된대 아 내리세요 내리세요 전 편하게 갈거 남의 집 대박살내기 어허허허허허 울란이가 차 다 박살냈네 딱 떼 이 새끼야 딱 떼 이 음 음 자 갑시다 자 갑시다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난 그거 그거 뒤로 싸지나 뒤로 안싸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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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쏘면 안되지않나 네 쏘면 안되지않나 네 쏘면 안되요 뒤로 쏘면 되지않나 그니까 아예 저기 경찰 뜨면 안되가는거라가지고 안될걸 음 경찰 뜨면 안될 아직은 따도 아직 자 과연 나의 이제 등급은 어떤게 나올까 플레티너 실비 골드 confirma 지금 코믹 정り은 education 1 Bennett 정치 odar 저희 네, 가시죠. 가짜아아아! 웨우! 와, 둘 다 나갔다. 저희는 요격 준비를 합시다. 설마 가로등이나 이런데 부딪혀가지고 낙하산들이 끊겨버릴 수 없겠지. 응 아니야. 맞을 뻔했지만 아니야. 여기 찍어야 되는구나. 가짜아! 제어판 폭파일 시켜버리면 됩니다. 뿜! 폭파야?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기다려보세요. 아, 총도 되죠. 폭파일 샷건 같은거. 됐죠? 그렇네요. 폭파일 샷건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숨을 수 없습니다. 천천히 들어갑니다. 너무 낮아요. 고통 너무 낮아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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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제 맞을 뻔했어. 죽어요. 잘가요. 잘자요. 아저씨! 아저씨! 잘자요! 어! 잘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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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행사 죽을뻔 했다 들어가쏭 죽을뻔 네, 죽을뻔 죽을뻔 방탄을 안 입어요 그딴 건 사치에요 아이씨, 왜 이렇게 붕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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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골고루는 거 붕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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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쇄쥬? 앞에 있쥬? 전방 헬기와요 넥 야 이거 루이텐이 골드 먹겠는데? 아이씨! 아이씨! 이제 루이텐 또 반역자 되는군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는 그곳에서 정상적인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찾고 열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삐로릭 아 펜 하나다 내가 가져가야지 아니네, 루이텐이 가져가네 혼자 다 가져가라 이놈이 자 이제 슬슬 나오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더 오래 걸려요 아 지금 이제 이제 USB 꺼냈어요 네 아 뜨네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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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쏠 준비 안하네 내릴내 저희 전방 헬기 코드 올려야되요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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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울기 컷 자 갑시다 우리 가요 어머 어두워요 점프해요 들어가요 jump 해요 들어가요 저기 저 끝 오케이 카피 돼 G를 눌러서 야 이번건 짝이기 했는데? 한번도 안실패했어 아니네 골실이지 생각해보니깐 짝인줄 알았네 안꼈을걸? 어 나 방금 안썩어 죽을뻔했네 짜란 짠 누르라는 표시가 안보여서 없는줄 알았어요 헬키 어딨어? 헬키가 안보여 여기 있구나 아니야 산소 없는데 저기 오른쪽에 있어요 팀 생명 위쪽에 보면은 산소가 담아있습니다 저 산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뻔했네 헬키 토마니 빠르게 말을 쓴 드리길 잘했다 난 철마 송홀님이 산소마스크를 안쓰시겠어 했더니 안쓰고있네 근데 그 드라이전에 임이나 산소가 저 빨간색인데? 아, 체력이 조금씩 달거든요? 아하, 나 체력 반이었는데? 아, 어, 그래도 그렇게 빨리 안 달으니까 빨리 하시면 돼요, 그럴 때. 아, 오케이. 그래, 이미 끝났어. 자, 저희도 술술 나갑시다. 아니, 나 근데 자동적으로 착용하는 줄 알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하하하하 잠깐만, 미사일 낙은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나 근데 착용 안 했었어.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처음에. 물에 빠질 때. 뛰어들자마자 뒤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지. 선생님, 여기 어딨냐. 저기 올라가요. 배파리 한 마리 올라가요. 성공에 있어요. 배파리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긴다. 잠시만, 신호탄이 뭐였지? 신호탄, 제가 갈게요. 빵! 안 보여. 에이! 버킹 지저스! 버킹 지저스! 에이! 에이! 한 번 더 사바이버, 안 보여. 키노탄! 버킹 지저스! 우리 겁나. 이 거대로 맞으면 불탈 거 같아. 살려줘. 메테오다! 메테오 떨어진다! 메테오다! 메테오다! 왜 나만 안 보이는 거지? 버그인데? 여기. 님 거기 존나 멀어! 거기가 아니니까! 큐메인 바로 옆이야! 어머, 너 멀리 갔다. 그니까 그렇지. 어디 가 있어? 어쩌지, 안 보이더라. 야. 메인 바로 옆에 있는 해변가니까.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서. 엄청 멀리 갔다. 어디 가 있는 거야, 진짜. 배전! 아, 그만 사요, 이제. 신호탄, 프로펠러 위에 올라가는 순간 망해. 어,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이제 보입니다. 프로펠러 위에 올라가면 이제 프로펠러가 드르르륵 하다가 프로펠러 펑 터져요. 하하하하. 아차, 아차. 아강, 아강. 우리 도망쳐. 우리 도망쳐. 우리 도망쳐. 되게 무서워. 자, 탑시다, 탑시다. 빠르게 탈승 실시합니다. 실시. 오케이. 그렇게 상승합니다. 실시. 잡시다. 그럼 어디 가야 돼. 쫓아와. 또 와. 오지 말지. 왜 와. 저기 온다. 왼쪽에 안 보여. 아 오른쪽이야. 야, 화면 왜 이렇게 깨지는 것 같냐. 야, 나 근데 이거 왜 화면이 깨지냐. 원래 화면이 이렇게 깨져? 네? 아니요. 방충하면 그냥 깨지는 걸로. 아. 저거, 저거. 그 광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빛이 너무 세서. 터, 터. 미니건, 미니건 쏠 때 가끔 버그 터요. 나 왜 버그 잘 잤냐. 버그만 게임. 버그맨. 버그맨. 에잉. 라다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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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이 먼저 오나? 야, 어떤 쪽이 먼저. 왼쪽 오다. 왼쪽 오다. 왼쪽 갈기입니다. 오케이. 오른쪽 컷. 나는 쏘보지도 못해. 맞춘지도 못해. 끝났는데. 갑시다. 감기다. 고고. 아무것도 안했어 여러분들 나 불운전할거 같아 연기 안나? 연기 나네? 살짝 나 지금 여기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 많이 잡았을걸 과연 의외로 파란시님이 낮게 나올수도 있어요 운전하면 잘 나올텐데 근데 가끔 이런 미션에선 그게 낮게 평가되는건 몰라요 근데 아마 플레이는 날거같아 그 뭐지 USB 챙긴게 아마 제일 우선순일걸 그 뭐지 생전보를 물려라잉 여기서 어디서 때려받으면 웃기겠다 이제 리트지 아 끔찍지 엘리트 성공 없나? 진짜 랜덤이야 이거는 플레이가 될지 실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거 있지 않아 여기도 그 뭐야 군사기지 있지 않아 주방 이해있을거에요? 모르겠는데 기억 안나 근데 여기 바닥이 안보이는데 맵이 아예 달라지나 그런가? 모르겠지 내가 죽을때나 내가 죽을때나 그들에게 죽을때나 너는 절대 알지 이제는 지금 바로 냉수마찰이 아니라 냉기마찰이 지금 이곳이 온도 조절까지 가능할거 같다 우리에게 사용할 수 없을때나 그냥 그냥 죽을때나 헤드듯이 뜨고 있는거 자 3,2,1 터치고 준비하시고 람지세형 개 멋진 장면 이런 장면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어? 어? 그렇지나? 어제 플랜을 뺏겼네 야 내가 왜 플랜이야? 나 아무 줄 알았는데 뭐지? 진짜 랜덤인가 이거? 아니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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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입한 USB 내가 먹었는데? 나 USB 안 먹었는데? 뭐야 그럼 버건대? 내가 먹었어 어라? 엘리트 실패해 지금 카노 카노님 인마 지금 다 잃었어 원래 도망가는거 아입니더 도망가는거 아입니더 다 잃었어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야아 야아 뭐야 잠깐만 여기 방송 불가구역 아닌가? 저 뒤에 아줌마 왜 저러워 여기 방송 불가구역 아니었던가? 잠깐만 자 어쨌든 오늘 습격 여기서 끝! 가구역 가구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